공상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전국의 다른 지역은 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도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는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조작을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지금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민디님이 보내준 그런 소위 차익값 그래프,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을 보게 되면 항상 끔찍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조작을 분명히 했는데 왜 사람들이 조작을 안 했다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디 있노? 이런 것도 통념이지 않습니까? 고정관정. 저는 비교적 고정관념이나 통념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롭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진짜 4.15 총선에 전라도는 사전투표 조작을 안 했냐?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4.15 총선에서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는 진짜로 손을 안 댔냐? 그런데 이제 그런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마침 제야 전문가가 작업을 하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상 안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죠. 나는 그래프 보면서 이거는 진짜 이상하다. 여러분 이게 차익값인데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차익값이 선거 부정이 없으면 0에서 3% 정도로 자꾸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교체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군산시입니다. 이게 정상선거입니다. 이렇게. 무소속의 김관영 후보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신영대 후보가. 이게 정상적인 투표입니다. 값이 자꾸 플러스 마이너스 교체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목포시거든요. 박지원 후보가 출마했던. 딱 이거 보고 뭡니까? 이 사람들 조작을 했구나. 그러니까 전라남도도 상당 지역을 조작을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플러스고 미래통합당 후보와 민생당 후보는 항상 마이너스 값입니다. 차익값이. 그 이야기는 민생당의 박지원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미래통합당의 한규원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후보가 가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아 이거 조작을 했구나. 이게 여러분들 이상직 후보. 문재인 대통령하고 특수관계에 있었던 분이죠.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상직 후보는 항상 차익값이 플러스 8%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단 한 것도 여러분들 사전투표에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4%입니다. 다 이런 마이너스 값입니다. 이런 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구나. 이게 이제 정동영 후보입니다. 정치적으로 반드시 떨어뜨려야 될 인물이었던 모양이죠. 더불어민주당 김성조 후보는 항상 차익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플러스 값입니다. 값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동별로 플러스 3%, 13%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그냥 자료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서 그냥 표를 훔쳤구나. 정동영 후보는 반드시 낙선시켜야 되니까 어떤 경우라도 이게 송천 일동처럼 정동영 후보가 마이너스 12.2%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조 후보가 마이너스 12.8%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 사람들이 전라도에서도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제야 전문가한테 이걸 분석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제야 전문가가 딱 그냥 분석해가지고 총알같이 보내지 않습니까? 4.15 총선 전남 목포시 박지원 어떻겠습니까? 딱 나오지 않습니까? 박지원 후보한테서 10% 빼앗고 미래통합당 후보의 40% 빼앗고 정의당 후보의 10% 빼앗고 도합 60%를 이게 표수가 3,897표입니다. 이것을 빼앗아가지고 그냥 바로 넘겨준 거 아닙니까? 이게 사전투표 참가자 수에 본인 표 가운데서는 29%를 미래통합당 후보는 빼앗겼네요. 민생당 후보는 9% 정의당 후보는 9%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전산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딱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고 의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전산 프로그램 돌리면 착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bcd 후보한테서 6.5%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5%를 먹어버린 겁니다. 합치니까 도합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3.2%를 전남도 목포시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전투표를 조작을 했는데 이걸 진짜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었으니까 진짜로 돌리게 되면 0%가 나오거든요. 이게 위에가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일 당일투표 득표일 그다음에 차익값이거든요. 조작 안 한 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그냥 칼같이 그냥 컴퓨터에는 그대로 잡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썼는지가. 이상직 후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상직 후보도 얼마를 훔쳤는가 하니까 미래통합당 후보와 함께해서 50% 이거는 사전투표 득표수의 50%입니다. 민생당 후보와 함께 50%, 무소속의 5%, 무려 105%를 훔친 거죠.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컴퓨터 계산을 정확하게 해 주지 않습니까? 총 9.5%를 훔쳤습니다. 9.5%를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정동룡 후보도 정치적으로는 제기를 못하도록 그냥 낙선시켜야 되니까 정동룡 후보도 이런 분석을 하게 되면 정동룡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30%를 빼앗은 거죠. 그다음에 국가혁명당도 30%를 빼앗고. 그렇게 해서 전체가 다 표를 조작한 거죠. 정동룡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 후보가 7.597%를 훔치는데 정동룡 후보하고 다른 후보의 합이 마이너스 7.597%를 빼앗아서 본인이 먹어버린 거죠. 두 개 합치게 되면 총 조작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훔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하던 것은 일반적으로 4.15 총선,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에는 손을 안 댔다 생각하는데 그게 거짓말이란 겁니다. 손을 다 댄 겁니다. 손을. 한 곳도 예외 없이 손을 댄 겁니다. 다만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에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손을 안 댄 겁니다. 일부 지역에 굉장히 귀한 사례죠. 일부 지역하고 나머지를 비교하게 되면 그대로 표가 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를 뭡니까? 어떻게 지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직선거를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 메인 서버를 통해서 조작했다는 설도 있고 그다음에 투표지 분류기에 조작값을 입력해서 작업했다는 건데 투표지 분류기에 있는 조작값을 입력한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죠.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며칠이면 다 밝힐 일을 2년 몇 개월씩, 2년 3개월, 4개월씩 이렇게 다 끌다가 이제는 2년 3개월 만에 결국은 원고책 소송 기각으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참 이게 뭐 완전히 한국 사람들이 똑똑한데 참 갓 똑똑해가지고 이런 부정선거를 당하고도 그냥 뭐 어리벙벙한 사람들이 참 많은 거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대책이. 대책이 없는 거죠. 대책이 없는 거죠. 대책이 없는 거죠. 대책이 없는 거죠.